즐겨 먹는 채소나 과일이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잘 모르시죠? 속이 예민하신 분들이 과자나 음료 같은 식품 요구를 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념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해보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장 트러블이 있으신데요 평상시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 아니면 가스가 많이 찬다 소화가 잘 안된다 복통이나 설사가 잦다 이런 것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드시는 음식만 조절해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많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음식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식사나 간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먹죠? 곡물, 고기, 채소, 과일, 유제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 먹는데요 속이 좀 예민하시거나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곡물이나 고기, 유제품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채소나 과일은 그냥 막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몸에 좋다니까 그리고 과자나 음료 같은 가공식품들도 먹으면 속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고 많이 드시죠? 왜? 맛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속을 좀 불편하게 하는 과일, 채소 그리고 특정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먼저 볼게요 채소 하면 무조건 좀 좋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이 좀 예민하셔서 이런저런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야채는 아무거나 막 드시는데요 그냥 편의상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니까 속을 불편하게 하는 것, 편하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많이 드시는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 각종 콩류,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마늘, 양파는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외의 것들이 있죠? 특히 브로콜리, 버섯 그리고 최근 많이 드시는 아보카도도 속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속을 편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배추, 당근, 샐러리, 옥수수, 가지, 상추, 파, 쪽파, 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죽순, 청경채 얘네들이 속을 편하게 하는 채소 여기서 파랑 쪽파가 좀 의외죠? 그리고 딱 봐도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도 있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속을 편하게 해주는 채소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과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과일 먼저 사과, 체리, 배, 망고, 복숭아, 자두, 수박, 감 수박은요 몸이 차신 분들이 드시면 바로 배가 아프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인데 평상시에 속이 예민하신 분들 수박을 제외한 나머지 과일들은 그냥 막 드셨죠? 그런 분들은 좀 줄여보시고요 그럼 반대로 속을 편하게 해주는 과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나나, 블루베리, 자몽, 포도, 키위, 오렌지, 딸기, 메론이 속을 편하게 해주는 과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야 건기남 너 무슨 기준으로 속이 편하고 불편한 걸 나누는 거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다음은 과자나 음료, 각종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첨가물 중에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첨가물들이 속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많이들 아시는 HPMC, 이산화기소, 스테어린산, 마그네슘 이런 부형제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 트러블 증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1년에 진짜 한두 분씩 이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런 건 진짜 극소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속을 불편하게 하는 첨가물은 액상과당, 소르비톨, 자일리톨, 이소말트, 만니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모두 답만 내는 친구들이죠 속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과자나 음료 등의 가공식품 드실 때 제품에 이런 친구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기능식품도 분말이나 젤리 형태 제품들이 많죠 그런 제품들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속을 불편하게 하는 채소 과일, 첨가물 그리고 속을 편하게 하는 채소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냐 바로 포드맵입니다 FODMAP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당류 네 가지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고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소 장 트러블이 있거나 심하신 분들의 식단 관리 지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요 포드맵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고포드맵 식품 포드맵 성분들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저포드맵 식품이라고 하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스가 잘 차고 속이 불편하시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저포드맵 식품 포드맵이 낮은 식품을 위주로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불편했던 증상들이 많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은 포드맵 식단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쓰는 지표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식품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포드맵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